정상적으로 이게 뭐야 저거 이게 뭐냐 까이 딴자이 까이 딴자이 시작 안 했어요? 다시 할게요 똑같이 가야 돼 1번, 2번, 3번이었다 됐다 까이 딴자이 이게 까이 딴자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까이 딴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까이 딴자이라는 건데요 까이 딴자이라는 건데요 이게 본체잖아요 이게 본체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찾은 최고의 디저트 까이 딴자이 너무 귀엽죠? 제욱이처럼 생겼어요 제욱이 형 제욱이 형 왜 거기 있어 제욱이 형 몇 명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욱이 몇 명이구나 이건 뭐야? 이게 까이 딴자인가? 최고의 이거 뜯어먹으면 돼 까이 딴자이 정우야 정우 진짜 재미없다 정우는 진짜 정우는 진짜 난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먹는 거면요 뜯어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찍어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찍어먹을 수 있어요? 뭐 질문이에요? 뭐예요? 얼려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요 이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거 초코 초코도 있죠 초코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뜯어서 한 입에 베어 물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도 있어요 까이 딴자이 씨 까이 딴자이 씨 까이 딴자이 하나만 주세요 까이 딴자이 하나만 주세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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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이거 좀 맛 표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게 어떤 맛이냐면 제가 봤을 땐 이런 밀가루 베이스에 이런 제가 봤을 땐 까이 딴자이 믹스가 있어요 까이 딴자이 믹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 표현이었나? 네 맛 표현이 이제 어떻게 만드냐나 일본 사람들에게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베이비 카스테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를 여러 가지 맛으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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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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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껴 보여 진짜 미안한데 졸려? 왜 저런가 밥을 먹고 졸려졌어요? 나 이제 좀 큰일 났네 왜? 정신 잡았다 정신 잡았다 정신 제대로 봤다 정신 잡았다 정신 잡았다 바로 잡았다 심지어 제대로 봤다 여기서 여러분들 왠지 정신여가지고 제대로 봤다 이게 다섯 개 먹을 수 있나요? 이건 틈에 여러분들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틈에 여러분들도 지금 드시는 컨셉 네 지금 딱 셋이잖아요 어때? 틈에야? 맛있어? 맛있었다니? 맛있어요 맛있었다니 다행이다 많이 먹어 이거 초코도 한번 먹어볼래? 괜찮아요 그럼 그 재혁이 형이 오랜만에 그 이렇게 주는 거 한번 이거 예전에 엄청 유행했었던 우주쭈 뭐 들을 하는 거 잤어요? 재혁이 잔다 어제 뭐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재혁이 잤다 여기 일어나 해야지 응 해야지 일어났어? 그럼 해야지 트레즈 메이커 여러분들 까잇 단자이거든요? 까잇 단자이? 괜찮아요 안 먹을게요 시켰잖아 저는 뭐 제가 시켰잖아요 잠시만요 우리 사랑도 우리 사랑 청소기 청소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간대요 다 들어간대요 주먹도 들어가요 좋은 머리도 들어가요 내 머리를 뭐 절대 못 들어가요 좋은 머리도 제 머리가 형 머리보다 큰데 어떻게 입 안에 들어갑니까 진짜요? 뭘 보고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대박 그게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뭐 그런 거 정도? 그랬죠 그때 그쵸? 그때는 그랬죠 진짜요? 진짜? 아니 그거 안 그랬을 텐데?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잠시만 진짜예요? 뭐냐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되네 오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하죠 네 정우데이 했던 영상 시간 오늘 또 가져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은요 네 명상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명상 시간 저도 함께 네 같이 하게 되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마다 아사히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박후정우라고 합니다 박후정우씨 네 저 오늘 게스트분들 두 분 모셨는데요 네네 어 제가 오늘 MC도 아 같이 하시네요 같이 MC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그래서 명상 같이 하는 시간 네 명상이 영어로 네 명상 시간이 명상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타임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네 하루토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루토시 안녕하세요 요즘에 되게 네 또 또 hot 하시다고 네네네 요즘 세계를 네네네. 네 이렇게. 힐링하려고 이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게스트분들 이렇게 모셔봤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저. 그거예요. 그거. 네 그거. 네 오늘 게스트분 두 번째 게스트분입니다. 까이딴 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이딴 절씨. 여러분 오셨네요. 아 이게 까이딴 절이구나. 까이딴 절이. 여기 여기. 여기가 까이딴 절씨. 까이딴 절씨. 까이딴 절씨. 까이딴 절씨.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네. 아직 조금 남았지만은요. 그렇죠. 그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그렇죠. 비도 오지만요. 네. 저희. 마음은 항상 맑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항상 명상으로 마음을 비우고. 또 이렇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항상 자신을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상 시간. 네. 명상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감아주세요. 감아. 지금 감고 있는데. 감은 거예요? 네. 지금 감고 있어요. 눈을 감아주시고요. 그대로 이 어둠 속에 집중을 하며. 머릿속에 생각들을 하나만씩. 그러니까. 버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눈 감으세요. 여러분도 눈 감셔야 돼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네. 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려고. 이렇게. 이렇게. 밤아 N gì. 난 조금 잤다. 나 조금 잤어. 너무 잤어. 야. 나 조금 잤어. 나 조금 잤어. 나 조금 잤어. 나 조금 잤어. 정이를 잤어. 정이는 род saying. 너가 좀 궁금해. 알겠어요. Q.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까딘자이 이렇게 하면 좀 마스크 트웨이 이렇게 하시네 안녕 오랜만이야 멋있단? 깜딘자이맨 깜딘자 깜딘자이맨 우리 희끈 까딘자이 줘 희끈 까딘자이 줄게 희끈 왜 이렇게 귀여워 러버스니까 필요없어요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우유가 귀여워 니 뭐 뭐야 루피? 루토야 그래도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루피 루피 루피보단 귀엽지 루피도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박종원 애교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이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댓글에 그것밖에 없어요? 댓글에 그것밖에 없어 정우야 얘 이제 루피래 루피도 있으니까 이제 탁지 박종원과 루피와 함께하는 애교 말해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요 정우야 의지 마 저도 정우야 하고 싶은데 왜왜왜왜 진짜로?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라니까? 울지 말라니까? 재우가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재우가 괜찮아 루토야? 제가 정말 하고 싶은데 빨리 해 알았어 빨리 해 그럼 하겠습니다 갈 땐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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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되겠어 아니 몸이 거부해 갈 땐 자이 갈 땐 자이 해볼게요 뭐 하려 했는데 라이밍 하려 했는데 라이밍 하려 했는데 실패했어 라이밍 하려 했어? 라이밍 하려 했는데 강화했네 라이밍 하려 라이밍 하려 라이밍 하려 라이밍 하려 나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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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울 땐 나쩌 나쩌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 뭐야 뭐야 조용히 당할 때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 합 뭘로 할래? 합 합 합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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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합 빡 빡 빡 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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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작진 표정만 믿죠 내가 잡아줬지 편집점 이거 이거 지금 제작진 표정만 믿죠 내가 잡아줬지 편집점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네 저희가 원래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그런 잔잔한 텐션으로 드립을 하려 했지만 힘드네요 역시 응? 저희가 모여버린 이상 그렇죠 그 조용하기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그러니까 항상 저희의 그룹이나 매일매일이 이럽니다 더 심하죠 네 더 심해요 난리나요 진짜 지금 방송이니까 좀 방송이니까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가 항상 트레이저메이커 여러분들 사랑하는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뭘 하시는 거죠 네? 뭐라고 저희가 트레이저메이커 여러분들을 이제 사랑하고 아낀다 네 잊지 마요 그렇죠 그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전달이 되었으면 또 자주 V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나 지금 끝내도 나자 이거? 응? 나 이거 맞아? 해도 돼? 안 끝내도 돼 안 끝내도 돼? 더 할까요? 더 해야죠 마지막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Q&A 좀 짧게 하고 나는 걱정돼 네 뭐가 걱정되시는데요? 저희가 이러는 게 걱정됐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괜찮습니다 네 저희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저희 재미있게 놀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 너무 높게 잡았어요 너무 높게 잡아서 어쩔 수 없어요 네 너무 높게 잡아서 그 사람한테 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시작을 해야 해 응? 너무 높게 잡아뵙죠 더 해봅시다 안녕 나는 걱정돼 네가 없으면 천국은 누가 지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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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카츄! 피카 피카? 아니, 왜 이래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왜 사과 사과 드린 거야 요즘 제일 즐겨 먹는 음식 뭐예요? 까이징 까이징 왜 그래? 아니, 왜 이렇게 모양을 사과먹었어요 라인메스프리 턱에 봐, 턱에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 너무 웃겨서 무서워 저희가 무서웠나요? 저희가 무서워요? 저희가 무섭나요? Q&A, Q&A인데 Q가 아니잖아요 완전 무서워, 오늘 Q는 Q&A Q는 Q&A거든요? Q&A가 뭔지 알아요? 지치몽 지치몽 이 브이라이브 뭐야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컬러 까이 따는 차이를 먹으며 까이 따는 차이를 먹으며 소통입니다 소통입니다 디저트 타임 맞아요 제가 Q&A를 하려고 했는데 Q로 주세요, Q Q&A Q&A 저희가 A를 저희가 A를 할 때니까 담당할 때니까 A를 담당할 때니까 이제 소통의 그 여러분들 Q를 주세요 슈퍼 보세요? 슈퍼 보시나요? 슈퍼 스트리움 원 파이트 슈퍼를 유명한다고요? 요즘 유명한다고요? 클립, 저희는 클립만 봐요 네 클립 네 YGX 클립 Y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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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추셨어 진짜요,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라우도 내 곡을 하고 라우가 어디 있지? 너 들고 있잖아요 이게 라우 네 난 힙션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라우 들을게 룰은 어디 갔어요? 룰은? 너무 좋다 괜찮아 괜찮아, 루루야? 조졌다 조졌다 여기 있다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재혁이 형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네 큐를, 큐가 진짜 없나요? 정우야 노래 한 소절만 비도 오고 그래서 불러줄라 진짜 한 소절 이게 진짜 한 소절인데 네 사실 한 소절은 비도 오고 그래서 머리 염색하실 건데 색 추천해달라 귀에 귀걸이 하고 싶어? 머리 머리는 귀 어디 있어? 귀가 어디 있어? 귀가 어디 있어? 아, 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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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앞 앞 앞 저 근데 염색을 안 해먹을 거야 염색을 이제 여기서 함무색이었어 가지고 그렇네 컴백하면서 이제 다 색발이었기 때문에 머리 색깔 안 돼 이제 곧 겨울이잖아요 네 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곧 겨울이시니까 안 하니까 따뜻한 갈색 어때요? 따뜻한 포근한 갈색? 아, 네 근데 막 염색한다고 막 한 번에 밝은 색을 하지 말고 뭐 애쉬적 뭐 그런 쪽을 하고 이제 색을 빠지면서 이제 밝아지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 좀 염색 좀 시켜주세요 나도 형 주황색으로 했잖아 저... 주황색 싫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다 저도 염색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갈색이랑 갈색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 갈색은 안 돼 오렌지 브라운 뭐 카키 브라운 뭐 다크 브라운 뭐 저는 갈색을 다 섭렵을 이미 해가지고 크리스 브라운? 크리스 브라운은 아직 크리스 브라운은 아직까지 못했어요 네 좋아하는 겨울 음식 까있던 자리야 국밥이죠 아, 국밥은 진짜 이거 가게 이름 말해도 되나? 육정국밥 진짜 레전드 맛있죠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밥 정도 사시는 분 육정국밥이 머릿속에 떠올랐어 저는 호남식당에 넣었던데 호남식당 호남식당 순대국 고기만으로 하는데 난 순대 못먹거든요 순대국 줘요 그 육정국밥에서 특으로 시키셔가지고 그 고기만으로 육정 추가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러분 김치가 맛있는 인생국밥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새벽까지 하기 때문에 예 좋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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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붕어쌈 안고 어 난 그거만 먹잖아 이제 그거랑 허시밖에 안 먹어요 초크림은 우리 사이는 수박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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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미안해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까지마 안 갈게 까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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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게 안 갈게 나 안 갈게 나 안 갈게 나 갈게 우리 박오입니다 자 뭐 뭐하고 있었지? 일단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 좋아 저 그거 좋아해요 구슬 아이스크림 그거 바닐라 스플릿이랑 오레오 두 개 좋아해요 넌? 얘도 저거 똑같아요 아닌데요 아 얘 메로나 아 너 메로나라고 먹잖아 너 메로나라고 먹잖아 안 좋아해요 너 그럼 다시 너 먹지마 그냥 좋아해요 저 근데 요즘에 요즘에 약간 메로나에 빠졌어요 그렇죠 메로나 맛있더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어요 과연 최근에 했던 요리 짜파구리 안 물어봤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물어보셨네요 누가 우리 트랜즈메이커 물어보셨네요 아 그래요? 제가 못봤네요 이게 다 이게 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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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니 같다 무엇이 오바이전스 다 먹을 거라고 귀걸이 몇 개 틀었어요? 네 개 열 네 개요 거짓말지 아니 그러면 귀가 없어져요 여섯 개네요 저 네 개 저 세 개 안 물어봤다 요다야 이야 이야오 정우 하루투와 결혼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네 절대 오늘 저녁 메뉴 추천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즈메이커 여러분들 저녁 메뉴 추천되지 까이탕자이 까이탕자이 휴식으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 물 아니 뭐야 재미도 없고 뭐 진짜도 아니고 어떡하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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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안 가 안 가 안 가 지켜 지켜 미안해 미안해 지혜 콜라 어 알았어 위험해 위험해 일본 음식 중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야키소바 우린 엄마가 해주시는 밥 진짜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음식 스시도 좋고 야키토리 야키토리도 좋고 나베도 좋고 규탄 규탄도 좋고 규탄 맛있어요 진짜 미쳐 야키소바 야키소바 진짜 미쳐 진짜 진짜 야키소바 먹어봐 미쳐 뭐 그렇습니다 우린 누굴까? 어? 나는 가끔씩 이런 거 하다 보면 문득 생각이 들어 난 생각이 안 들어 아 그럴까? 넌 박정우야 넌 정우야 알겠어 넌 우피야 우피는 아니야 정우야 미쳐가네 한 소절만 불러달래 미쳐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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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만 부탁해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난 너에게 빠져있어 널 사랑하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멜로디가 너무 떨어졌어요 네 미쳐가네 네 진짜 제작진 표정만 미쳐가네 나는 미쳐 아 그래서 저녁 메뉴를 추천해야 되죠? 네 저의 단점은 이렇게 항상 빠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저녁 메뉴 저녁 메뉴 뭐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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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오늘 저녁 소고기? 나쁘진 않다 일단 다시 생각해보자 갈 때 고기 사가던가 하자 오케이 저녁 메뉴 추천해 추천 내가 너가 내가? 응 사이가 이거 메뉴를 잘 고르거든요 맞아 항상 거의 사이란 종호가 기가 막히게 밥을 잘 시키시네 여러분 진짜 겁나 온다 네 레전드 메뉴 나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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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시다 야 야 야 야 야 야 집중하시다 집중하시다 집중하신다 오늘의 저녁 추천 메뉴는? 드매들의 저녁을 책임질 아사히 추첨 이거를 이제 느리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0.5배속 들어보겠습니다 타코야키 드세요 타코야키 드시라고 타코야키 네 타코야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타코야키예요 까이 딴자이예요 타코야키 오랜만이에요 자꾸 팬분들 이게 아사히는 단추에서 이렇게 뭐 나온다고 잘라주자 디테일입니다 잘라줘 잘라줘 가위 가위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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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있대요 타이씨 타이씨 가위 딴자이가 목에 걸린 게 아니고요 가위 딴자이가 목에 걸린 게 아니고요 간다 가 가 가 가 가 가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으악! 막아준다! 으악! 간다! 나 가버린다! 안 돼! 아 놓쳤다 놓쳤다! 놓쳤다! 아 놓치면 안 돼 아 놓치면 안 돼? 계속 잡아줘야 돼 계속 잡아야 돼? 아니 괜찮아요 있을게 어 다음에 그렇게 해줄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뭐 끝내 볼까요? 네 여러분들 그럼 또 캡처 타임 캡처 타임 가지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타임 가지고 가면 끝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엔 어디 가요? 김께 가요! 이 가요! 알겠습니다 지훈이 형 저희 곧 나오시니까 네네네 본방사수 좀 해주시고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몇 시 시작하는데? 지금 하나? 지금 하고 있나? 본방사수 펜스 50분부터 시작이야 펜스 50분에 우리 지훈이 형 저희 형이 우리 형이 저희 형이 지훈이 형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나가신대요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박지훈 화이팅! 화이팅! 지훈이 화이팅! 그러면 캡처 타임하고 마무리해보는 시간 캡처 타임 오겠습니다 캡처 타임이에요 지금 찍어주세요 둘 셋 지금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제가 어디서 캡처 못하잖아 왜 그런가요? 캡처 여기에 있는 나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돼 계속 움직여 드리는 거지? 진짜 진지하게 지훈이 형 신선하잖아 하나 둘 셋 여러분은 어떤 포즈에 나를 찍을 수 있을지? 랜덤입니다 여러분들 랜덤입니다 즐기세요 이것도 게임입니다 게임 이렇게 한 이렇게 찍은 걸 하나만 가질 수도 있어요 전세계 제대로 올리고 나온 것도 찍어보세요 네 그렇게 캡처 타임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음에는 숙소에서 갑시다 숙소에서? 애기심대 네 그러면 마지막에 정우 애교를 보고 한 번 끝낼까요? 오케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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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갈게요 하나 둘 셋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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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뭐라고? 까잇짱 까잇 까잇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비도 오시니 비도 오니 비도 오니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날씨도 추우시니까 아오 조심하시고 네 저녁도 잘 드시고 그러십시오 닭과잇기 맛있게 드시고요 닭과잇기 맛있게 드시고요 닭과잇기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기 조심해 주시고 가능해요 집에서 나도 할게 다음에 또 나도 이걸로 갈게 뵙는 시간 나도 이걸로 갈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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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애들은 제가 재혁이 형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뻐 형 머리 인사해볼까요? 형 머리 네 인사합시다 하나 둘 셋 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닭과잇기 맛있게 드세요 바이